진짜로 끝납니다 오늘 부분은 지난번에 무고진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지, 영무득, 이무소듣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이게 반야신경의 파사분이라고 해서 본문이 파사분인데요 본문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야신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셨고 삼법인을 설하셨고 연기법을 설하셨고 12초 18개 5원을 설하셨어요 지혜를 설하시고 열반해탈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야신경은 전부 다 없다 그래요 사성제도 없다 12연기도 없다 오원도 없다 오원계공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성연비족법 다 없다 다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반야신경이 거부를 하는 걸까요? 성령이 되게 좋더만요 내려놔도 들리대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가르침을 설합니다 가르침을 세우죠 가르침을 세우고 나서 반드시 본인이 세운 가르침을 또다시 무너뜨립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평생을 법을 설하시고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라고 하신 것처럼 계율을 설해놓고 그 계율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열고 닫을 줄도 알아야 해 계율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해 라고 유연하게 열어놓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단체에는 어떤 한 가지 가르침 주의 사상을 딱 내세우고 그걸 이 깃발을 내세우고 날 따르라 하고 쭉쭉 나가는 가르침이죠 오도가 그런데 선에서는 선에서도 그러죠 아나나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그 말이 뭐냐면 문 앞에 전부 다 찰간 찰간에다가 우리는 무슨 종이야 우리는 무슨 가르침을 표방하는 종단이야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주로 하는 종단이야 절마다 있잖아요 우리저런 연불하는 사찰이야 우리 가르침은 지장도량이다 우리 가르침은 대승사상을 가르치는 도량이다 우리 가르침은 법화경의 도량이다 화음경의 도량이다 이런 식의 내세우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은 이런 종단이 하고 내세우는 그 깃발이 있어요 그리고 내 깃발을 누구든지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사상 철학을 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깃발을 들고 앞서서 나가면 이런 깃발 아래 모여라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점점 강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세뇌시켜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그 가르침은 영원에서 영원히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처님 가르침만은 그런 게 없어요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리라는 게 그 말입니다 문 앞에 그 어떤 찰간도 내세우지 마라 그 어떤 주의 사상 철학 이것만이 우리 절의 최고야 이것이 우리 절이 표방하는 가르침이야 이것이 내가 서라는 가르침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가 전부 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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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세우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거기도 집착하지 마라 저기도 집착하지 마라 비법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당연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법상이라는 말을 법상을 깨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죠 불교 아래 다 모여라 이 법 아래로 다 모여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을 강조해야 되고 강요해야 됩니다 내세워야 되고 그런데 불교는 법상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금강경 같은 데서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공부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대승 불교 경전의 가르침은 정말 아무나 공부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공부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들어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그거 분명히 됩니다 이렇게 세우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반드시 된다니까요 이렇게 세우고 무너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뜨리면 그 사람한테 안 가죠 그래서 약간의 사이비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 약간 사기도 좀 칠 줄 알아야 되고요 스스로도 거기 그게 맞아 하고 거기 믿으면서 남들이 속이려면 나도 속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딱 속아가지고 거기 그냥 확 밀고 나가야만 사실은 세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세운 다음에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오겠어요 두 사람은 뭔가 얘기하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도 유튜브에 글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적나라한 저희 도반스님들 같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님이 하는 절만 망하면 될 텐데 왜 우리까지 힘들게 만들라 이러느냐 우스개로 우스개로 잘한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진짜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 요즘에는 보면 그런 게 더 오픈된 시대예요 옛날같이 그렇게 숨기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뭐 아는 어떤 스님 중에는 지금도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스님 중에도 어마어마한 불교적 지식이 막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뭐 그냥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해서 스님들한테 욕을 안 먹고 있길래 그 스님은 왜 욕을 먹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왜 욕을 하는데 물어봤더니 너무 안 해도 된 얘기까지 스님들한테 다 한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상을 다시 깨는 가르침이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리고 내가 그거 믿어야 되나 무조건 이분만이 절대야 절대를 내세우고 절대 신을 내세우고 절대 무언가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웠을 때 그게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옛날 방식이죠 옛날에 이제 근기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한 다음에 한 명 한 명 이제 근기가 성숙되면 조금 조금씩 이제 근기를 높여가서 법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 장사가 잘 되거든요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를 안 가르쳐주고 숨겨놓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는 숨겨놓고 가짜만 잡고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교가 뭐겠어요 대중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그 비밀스럽게 내 제자에게 사자상승 위사람이 아랫사람이 우리 둘만 얘기해줄게 진짜를 얘기해줄게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그쪽에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하여간 그런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시대인 이유가 큽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장난삼아 넘어가면서 한 얘기가 지금의 시대가 그야말로 뭐 다른 종교에서는 후천개벽이니 무슨 뭐 슈거니 뭐 뭐 말세니 뭐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신들만 소수의 엘리트 성직자만 소수의 수행자만 깨닫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이 깨달음이랄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는 시대 오픈되는 시대다 숨길 수 없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수만 수행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집단적으로 모두가 그야말로 공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뭐 숨기고 이럴 수도 없고 이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숨겨놓고 안 가르쳐준 게 없이 다 오픈하더라도 이제는 성숙해서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죠 옛날 정치인들 보면 무슨 뭐 국민들은 무슨 뭐 짐승과 같아서 막 이렇게만 하면 최소한으로 뭐 어쩌면 하면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막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모두가 다 그야말로 지혜롭고 지금 뭐 학벌만 봐도 다들 요즘에는 다 대학도 나오고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차원이 없는 시대이고 다 이제 이해를 하는 시대죠 조금 이제 여담에 있었고요 그 반야심경이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을 500년 정도 지나면서 한 4,500년 지나면서 너무 부파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절대화하고 자꾸 이제 이걸 절대시 하면서 그 교리화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본뜻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이 대승불교 경전들이 나왔고 그 반야심경도 그러한 경전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핵심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했는데 왜 반야심경은 사성제를 깨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부처님이 왜 사성제를 설하셨겠습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이 괴로워하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성제를 설할 필요가 없죠 고를 설할 필요가 없고 고의 원인에 설할 필요가 없어요 고가 없는데 고를 왜 얘기를 해요? 고가 본래 없는데 고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만 고집멸도를 설하는 거죠 내가 태어났어 나라는 게 있어 나는 진짜야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동의해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나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내 몸이 있고 이게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잖아요 생노병사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노병사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설하면서 12연기를 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무생법인을 증득한 사람이라면 본래 노병사가 없음을 허견히 깨진 사람이라면 생노바도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늙고 병되고 죽는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12연기를 설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설하고 사성제를 설한 것은 방편입니다 중생들 스스로의 괴로움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괴로움이 허상이라는 것을 설하기 위해서는 환상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필히 환상의 약이 필요해요 진짜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환상만 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의 약을 주는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전부 다 환상의 약입니다 환상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다 없다고 하는 이유는 본래 이런 게 없다 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니까 본별 망상을 가지고 착각하니까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괴로웠다라고 착각하니까 그 괴로움을 깨주기 위해서 있다 있다 라고 했었던 것일 뿐이죠 그런데 본래는 그런 게 없죠 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는 부처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실감이 나나요 본래 부처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에 대한 상이 있어서 그래요 부처는 이런 걸 해야 돼 부처는 30 이상 80종을 막 구족해야 되고 부처는 막 전생도 보고 실수를 안 하고 몸이 아프지도 않고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나 신비주의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고 나름대로의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상이 있으면 그 상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체감 못하죠 실감을 못하죠 나에겐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부처를 실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부처를 실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 말을 듣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서 부처를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눈으로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본다라는 그 사실로서 부처를 늘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부처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데 아까부터 지금 제 얘기 들을 동안 억지로 숨 쉬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숨을 쉬었어요? 부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무지영무득이잖아요 본래 부처라는 것도 따로 없으니까 이게 실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숨이 그냥 저절로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는 늘 체험되고 있고 실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서 또 다른 부처 또 다른 상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 다 들을 수 있고 듣는 성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은 방편이지만 듣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있는 들음 들을 뿐 이 자리에 첫 번째 자리 있는 게 아니고 듣자마자 해석하는 자리 들은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내 머리로 내가 해석해서 내가 쥐어서 내 식대로 조합을 해서 이걸 제 말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여러분 식대로 해석한 그 말을 듣고 있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지난주에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시드나? 하고 누가 물어보면 10명인 10명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은 정말 다양한 얘기를 했나? 왜 이분한테 얘기를 하고 저 사람들한테 저 얘기를 했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 다 안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실 입장이 아니실걸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 작년 거 그 작년 거 유튜브에서 몇 번을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내 안목이 바뀌고 나서 다시 들으면 왜 이걸 이때부터 얘기를 했었네? 난 왜 못 들었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한 얘기인데 내가 의식에서 그냥 걸러버려요 안 들은 걸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들은 걸로 그냥 걸러버립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반야심경 여러분이 지금 반야심경 공부할 제가 반야심경 공부한다고 이러거나 이러면 한 얘기가 기초교리 사성제 산법인 12연기 아 그거는 뭐 제가 30년 전에 벌써 벌써 뛴 거를 지금 이제 와서 반야심경이 그럴 수 있는 경전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연기법 사성제 산법인이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골수를 우리가 온전히 소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를 공부했는데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지 지혜가 없다 역 또한 무득 어둠도 없다 즉 해탈 열반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 불성 참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실제가 없고 부처님 가진 무화잖아요 무화 무화법이잖아요 본래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꿈 꿨을 때 그게 어젯밤에는 진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전부 다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진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진짜 100% 실제로 있었죠 그죠 그 꿈속에서는 실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꿈을 깨고 났더니 하나도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 어디 갔을까요 그때 느꼈던 그 실제감 그 공간 그 막 건물들 사람들 그 다 어디 갔죠 실제라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가 아니잖아요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죠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의식이 창조한 거죠 내가 꿈을 깨는 순간 그 꿈의 세계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정해진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인연따라 인연생 인연멸 한다라는 것은 인연가합이라는 말처럼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무안이비설신인 무색성행 미축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가 가르치는 얘기는 내가 봤으니까 보는 내가 진짜 있고 보이는 바깥에 대상이 진짜 있고 세계가 진짜 있어서 내가 그 진짜 있는 세계를 내 식대로 인식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보는 나도 진짜가 아니야 보는 나라는 건 없어 보이는 세계라는 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세계가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있는 세계를 내 식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인식하지 그게 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각자 따로따로 인식하니까 그게 다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도 바깥 대상이라는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겨납니까 어떻게 창조됩니까 눈과 바깥 보이는 것들과 의식이 삼사화합이 돼서 눈이 있음으로써 바깥 경계가 있고 바깥 경계가 있음으로써 눈이 있습니다 바깥 경계는 있는데 눈이 없어도 보지 못해요 눈만 있고 바깥 경계가 없어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연기적으로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 있는 것 중에도 거의 평생을 못 보던 것도 많을걸요 맨날 지나가는 길에서 못 보는 거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과 색이 인연따라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12연기에서는 안근이 색경을 촉할 때 촉이라는 것 자체가 접촉할 때 눈으로 보는 그 접촉에서 촉입처라 그랬잖아요 촉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느낌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마음을 촉입처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걸 보자마자 안근이 색경을 접촉할 때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바퀴 돌아서 가면은 생노사가 되는 거죠 진짜 생긴 것처럼 진짜 생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의식인 거죠 어젯밤 꿈에 100% 생생한 진짜라고 느꼈던 것처럼 이 현실을 이거 인연따라 만들어져서 꿈과도 같이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실제화시키고 실체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쥐고 진짜라고 여기고 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욕을 하고 한 시간은 뭐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볍게 그러면서 그냥 욕을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거기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게 좋은 건지는 노 뇌예요 그건 자기 스타일이죠 나한테 시비 걸고 지나간 사람 욕하고 지나간 사람을 불로 세워서 혼을 낼 건지 말 건지 그거는 뭐 자기 없다라 하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나는 신경 안 쓴다 하고 그냥 가도 그것도 여법한 거죠 근데 불로 세워서 저놈 내 정신을 차려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불러놓고 고등학생 애가 하나 이렇게 저기 멀리서 담배 피우고 있다 근데 기어이 붙잡아 놓고 기압을 주고 가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연받아 안 되는 걸 내가 되겠나 지나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선택이죠 옳고 그러고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논외로 하고 어깨를 툭 치고 욕을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 내가 괴로울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힙합을 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어깨를 툭 치면서 반가워하잖아요 인사라고 그럴 때는 기분 안 나쁘잖아요 좋지 이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게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만드는 거지 실체가 아니죠 그냥 인연이 부딪혔다라는 인연 인연 근데 그 부딪혔는데 얘가 내 친구가 아닌 애가 와서 부딪혔으니까 내가 화난다 근데 내 친구가 와서 부딪혔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부딪히는 것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님에도 내가 인연 따라 어떤 인연은 좋은 거 어떤 인연은 나쁜 거로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창조한 거죠 이거 부딪혔다고 괴로울지 말지는 내가 창조한 거지 바깥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딪혔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예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고 지나가는데 야 너 서봐 이러면서 시비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지나가거나 욕을 하고 지나가거나 그 욕은 잠깐 생각 다 사라지고 끝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지나갔어도 지나가면서 잠깐 욕하고 지나가는 건 끝났죠 저도 욕을 더 먹어봤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옆으로 휙 가면서 창문을 열고는 욕을 이렇게 하고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욕을 듣고 그 욕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욕은 인연 따라 소리라는 파장이 그 사람이 입을 벌리고 말을 한다는 그 인연 따라 소리라는 파장이 저한테 와서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인연이 생겼다 사라지고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보세요 소리가 야! 라는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 대 때렸다 이거 실체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이걸 내가 쥐어도 되고 쥐지 않아도 돼요 비실체성이죠 진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소리에 내가 걸려넣어질 수도 있고 걸려넣어지지 않을 수도 있듯이 모든 게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지만 뭔가 그 소리가 실체가 있어서 생겼다 사라지나요?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생각했냐면 길거리 사람 지나가다 툭 어깨를 부딪혔는데 이건 뭐지 저 사람과 나와 전생에 어떤 악연이 있나 내가 전생에 저 사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내가 한 건가 아니면 신이 저 사람으로 놔두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시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암시를 주는 건가 내 인생에 뭔가 슬픔들이 일어나기 위한 암시인가 이러면서 뭔가 그 뒤에 담긴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했어요 그냥 인연이 생겼다가 인연은 멸하면 끝납니다 그게 인연법이에요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거기는 그 어떤 뭔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실체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아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만한 뭔가 뭔가 이런 게 따로 없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난 것과 똑같이 이 세상 모든 삼나반상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끝날 뿐입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길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저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명행식 어리석기 때문에 행 행위 일어나고 있는 일들 행위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의미부여를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의미부여를 하고 그 행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어떤 자기마다의 의식이 생겨나고 분별의식이 생겨나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거에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거를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 자기의식 자기의식이 자기가 만든 거짓된 창조 세상이죠 거짓된 세계를 자기 세계를 자기가 만든 거죠 나란 이미지 세계란 이미지 우주란 이미지를 모두가 자기의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 전부 다 보이는 모든 것에 들리는 모든 소리 냄새 맡아지는 모든 것들 맛보이는 모든 것들 감축 느껴지고 생각의 대상 모든 것들을 재단합니다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의식의 의식이라는 틀 색안경에다가 다투용해서 보느라고 자기 세계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세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낀다면 동일한 걸 보고 전부 다 동일하게 느껴야 되는데 동일한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거든요 그런 세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정해져 있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실체가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허상이 만들어졌잖아요 허상의 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허상의 세계가 허상의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 허상의 괴로움이 만들어졌고 허상의 괴로움으로 내가 허상으로서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허상의 세계를 깨주면 됩니다 세계가 진짜 있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허상이니까 그 허상을 깨주면 내 마음속에 허상이 깨졌을 뿐인데 모두가 멸해버립니다 정멸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정멸한다 정멸은 완전히 멸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공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다 다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허무지의와 다른 것이죠 다 있으면서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무지혁무득 지혜라는 건 본래 없죠 지혜라는 건 본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지혜를 쓰고 있는데 따로 있는 지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망상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그 망상이 깨진 상태를 지혜라고 이름 붙인 것 뿐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에게는 본래 지혜는 이미 구족돼 있었고 본래 부처라서 본래 지혜는 늘 구족돼 있고 매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망상이 더 크게 힘을 쓰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망상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파사 삿든 걸 파악이 말하면 본래 있던 현정 바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따로 지혜를 얻을 게 없습니다 지혜는 본래에 구족된 상태이고 본래에 구족된 상태라는 것은 지혜라는 이름을 쓸 필요도 없죠 지혜라는 이름도 필요 없어요 지혜라고 이름 붙이면 그거는 어리석음 지혜를 붙지 못한 것과 상대적으로 만든 가명 가짜 이름이거든요 가짜 이름 그러니까 본래 지혜도 없습니다 얻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본래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얻고 일낸다고 생각하지만 얻는 것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원망구족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아파서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꿈 속에서 아무리 괴로워한들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꿈을 깨면 끝나죠 그 꿈에서 괴로운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의 괴로움 뒷 사람의 괴로움 친척의 괴로움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줘야지만 꿈이 불국토로 바뀌어요 가능합니까? 내가 수조원이 아니라 수천조원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나눠줘도 그 사람들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돈으로 행복하지 않은 돈이 문제가 아닌 괴로움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칠보를 전세계 삼천대천세계를 무한히 보시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전 한 구절 공부하는 거 수지 독성하는 것만 못하다 산술적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그걸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이 법을 공부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완벽하게 구족한 상태인데 그것은 중생심으로 보면 구족하지 않았죠 중생심으로 보면 구족하지 않지만 진실로 보면 본래 구족되어 있다 꿈을 깨기만 하면 꿈을 깨기만 하면 그 일체의 꿈 속에 있었던 모든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한방에 끝낼 수 있죠 도노 몰록 몰록 이게 어찌 보면 요즘에 한방에 뜨는 걸 좋은 게 아니다 이러는데 이 공부는 이게 한방입니다 꿈에서 깨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거죠 왜냐하면 금강경의 비유처럼 삼천대천세계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아무리 다녀봐야 다 구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꿈에서 깨고 나면 일체 중생이 다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얻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얻어야 된다 하고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게 전부 전부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아주 가벼워지죠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원하겠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원하겠다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대로이길 원하면 삶은 이대로 자유롭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더 열심히 살지 않느냐 아주 더 열심히 삽니다 소생님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없는데 할 정도로 열정과 에너지를 투영하며 삽니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평생을 인도 부처님이 활동하시는 지도를 보면 인도란 땅이 워낙 넓지만 우리나라 한반도로 따지면 수백 개 이상 아마 모아놓은 거리일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 땅 몇 수십 개 이상 되는 그 땅을 걸어서 평생을 다니셨어요 법을 설하기 위해서 한도인이라고 해서 한가해서 할 일 없는 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자들을 한가한 겁니다 마음은 한가한 거예요 몸은 모든 것을 하면서도 마음을 한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더라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더 순수한 열정이 펴우릅니다 나는 내일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지만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우리 어른들과 다른 거죠 어린 아이들은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지만 어른들은 생각할 거 다 하면서 생각한 바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생각 다 합니다 열정을 다 일으키고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거기 과하게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얻으면서도 얻는 바가 없어요 얻는 바가 없으면서도 다 얻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부처가 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다 구족돼 있습니다 원만 구족 난 아파서 남들보다 오래 못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죽으면 되죠 어차피 너나 나나 다 죽을 건데 그리고 100년 100년 천상세계 시계를 보면 눈 깜짝일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눈 깜짝일 시간인데 1초 더 있다가 가나 0.0001초 좀 더 사나 사실은 별 거 아닌데 의식이 50살에 죽는 것과 80살에 죽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50살 80살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살이세요? 80살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은 그냥 지금 이대로일 뿐이지 나이가 내가 50년 산 게 진짜 50년 산 것 같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마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어떨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어떨 때는 어떤 때는 1년이 확 지나가는데 어떨 때는 1년이 엄청 길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서 시간을 경험 되는 거지 시간이란 실체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죽는 사람은 상당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인데 10년 뒤에 죽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50년 더 사는 일 30년 더 사는 일이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지금이다 지금 근데 여기서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난 오래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듣고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차를 비싼 차를 타고 오나 싼 차를 타고 오나 옷을 비싼 옷을 입고 있나 작은 옷을 싼 옷을 입고 있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기 듣고 있는데 그게 의식이 안 돼요 없는 겁니다 제 아는 어떤 신도님께서 우리 부산에 계신 신도님께서 아주 보살님이시고 거사님이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이신데 그 보살님이 그렇게 보석 그 분한테 제가 이 얘기 써먹어도 되냐 물어봐서 써먹으라고 적극 써먹으라고 얘기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때 엄청난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길래 제가 감동적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결혼한 이후로 남편도 돈도 잘 벌겠다 결혼한 이후로 계속 보물을 모은 거예요 집에 보물을 보석을 모았는데 예쁜 귀걸이 팔찌 목걸이 예쁘고 귀하다라는 건 그렇게 모아서 본인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남편 회사 가고 나서 애들 학교 가고 나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쫙 펴놓고 이렇게 구경만 해도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고 이런 거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그거 하나 또 사가지고 하나 또 딱 챙겨놨을 때 그렇게 막 뿌듯하고 이게 당신 평생 정말 너무너무 자신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큰 행복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집안에 막 콩콩 숨겨놓고서 늘 그것만 바라보는 즐거움 그리고 그건 수집하는 즐거움 그래서 그 연세가 지금 꽤 되셨으니까 그 연세가 되시는 동안 계속해서 평생을 그 비싼 걸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모을 때마다 그렇게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셨다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둑이 맞았습니다 그냥 단독축태 살았는데 도둑이 들어서 그거를 설렁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주겠다 하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차마 나는 얼만큼 잃어버렸다는 말을 못하겠더래요 경찰이 나를 저 진짜 저런 미친 여자가 다 있나 생각할까봐 저렇게 보석을 미친듯이 모으는 저런 여자들이 있구나 저 정신 골빈 여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차마 그 보석이 얼마짜리인지 말도 못했대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경찰서에 실제 신고한 액수는 훨씬 조그만 신고를 신고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했대요 지금까지 제가 대결하면서 제 남편한테는 비밀입니다 남편도 이렇게 비싼거라는걸 모른다는거에요 남편은 그냥 몇십만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거라고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날 그날 그냥 멍하더래요 이 세계가 그냥 다 무너진것처럼 너무 멍하더래요 그런데 하루초란이 멍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하루종일 집안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는데 신기하더래요 신기하게 단 한번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이면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 자유로움이더래요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게 집에 있다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디 은행에 가면 맡겨주고 이런 하려니까 비싸고 온갖 고민도 많고 도둑들 어쩌나 이랬는데 막상 도둑들 다 가져가고 나니까 이제 내가 여기 엄맬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면 애들도 좋은데 취직 다 했고 남편도 뭐 하나 바랄게 없는거 더이상 그런데 이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거 하나 보고 내 인생 즐거움을 느끼게 살았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신기하게 자유롭더래요 가볍더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거 없는게 그렇게 자유롭구나 지금은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지금은 전혀 안산대요 사필성도 사필성도 못 느끼고 근데 이제 다만 도둑이 들어온다는게 겁이 나서 칼이라도 들고 왔을텐데 겁이 나서 바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달라진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절에도 더 열심히 나오게 되고 공부 마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지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보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착 욕심 이런게 별로 없으세요 지금도 보면 그냥 늘 베풀기 좋아하고 뭐 막 이렇게 남들 사주기 좋아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쓰셔서 신기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사실 나도 그러지 않았다 나도 모을 때는 그 모으고 싶을 때는 그렇게 썼겠어요 이거를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원하는 그걸 살 수 있는데 못 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워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있을 때만 원망 부족한게 아니라 없다라는 것이 더 자신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걸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갔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물질은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아까 욕 한마디 한게 생겼다 사라지고 끝난 것처럼 물질은 생겼다 사라지고 끝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상담했던 분들 보면요 돈이라는게 참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도 상당히 부자셨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큰 비싼 집 한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딱 두 달 딱 두 달만에 이 집을 팔 생각도 없었는데 어찌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갑자기 내가 뭐 귀신에 흘린 것처럼 갑자기 이상하게 왜 집을 판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갑자기 집을 팔게 됐고 집을 팔고 나자마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프라이버시에서 자신의 말씀은 못 되겠지만 팔자마자 그분 표현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오래를 이렇게 잡으면 슈루슈루 해서 삭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 서울 핵심 유지에 있는 그 비싼 아파트 한 채가 내 전 재산이 딱 두 달 만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정말 그냥 그냥 사라져버렸대요 그냥 사라져버렸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연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이거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하고 또 게다가 사기당한 분 얘기 들어보면 또 더 황당합니다 평생을 모아 놓은 돈을 이분한테 주면 뻥 튀겨준다 그랬는데 사기당한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제가 스님 앞에 앉아있는 지금 오늘로부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두 달 딱 두 달 만에 지금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인생은 이렇죠 이것만 이러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죠 이거는 그래도 돈이라도 날라갔으니까 깨달을 시간이라도 있죠 그 마음 가슴 아픈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삶의 지혜를 깨달아다가 수확할 기회라도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의식불명이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수천억을 번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수조원을 벌어도 지금 죽는 사람은 교통사고나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 비유가 되게 유치한 비유지만 수조원을 가진 사람이 내가 갑자기 지금 병이 걸려서 곧 한 달 안에 죽게 됐다 그러면 자기가 수조원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한 3조 줄 테니까 건강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나 대신 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3조 주겠습니까 받고 죽겠습니까 3조 받고 안 죽어요 5조 10조를 받아도 안 죽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5조 10조를 지금 그냥 장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늘 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조와도 안 바꿨잖아요 이 행복감 건강을 5조와도 안 바꿔놓고 현실에서는 10만원 더 벌려고 100만원 더 벌려고 그렇게 기를 쓰면서 돈돈돈돈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이죠 본래는 우리가 원망구족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돈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원망구족하기 때문에 본래 얻을 게 따로 없습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꿈속에서의 일이에요 꿈속에서의 일 꿈 깨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꿈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꿈이에요 꿈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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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꿈을 깨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깰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보리살타의 반냐바람일다고 해서요 보리살타, 보살은 반냐바람일다에 의지하는 까랄게 뭐가 반냐바람일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중도, 여러분 연불 30분 한다 이건 알지만 중도를 30분 닦는다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중도를 1시간 닦는다 이런 얘기는 절 천배한다 이건 알아도 중도, 반냐바람일을 천번 한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상화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반야바람일 때는 반야 지혜, 반야가 지혜잖아요 지혜로 지금 내 중생의 세계에서 난 지금 중생의 허망한 망상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망상의 세계가 아닌 망상이 없어진 지혜를 통해서 망상을 없애는 삶 그게 반야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람일 딸을 행할 때라는 것은 내가 발심해서 정말 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 공부밖에 없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진짜 공부구나 이 사실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려서 발심을 하는 그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의 공부고 반야바람일의 공부예요 이러한 이 공부에 대한 뿌리를 확고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담배도 아닌데 끊었다 피웠다 이렇게 하듯이 옛날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목탁설의 회원이었던 분들 계세요 한 20년 만에 만나면은 요즘에 어디 절 다니세요? 여러분은 아유 저 기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절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끊었다가 또 본인이 너무 힘들 때 또다시 이제 어디 또 주변에 없나 하고 이렇게 또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당연하겠지만 그건 반야바람일 딱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겉에 들어간 현상세계 현상세계에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현상세계라는 거짓된 환상의 모양 모양 중에 특별히 예쁜 게 눈에 띄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거기 사로잡혀서 1년, 2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시큰둥해지면 이제 다시 마음공부로 왔다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게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지 못해서 반야바람일다에 딱 확고등하게 중심이 잡혀있지 않아서 발심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출구하는 스님들을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머리 깎은 것 때문에 아닙니다 요즘에는 무슨 노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머리 깎는 사람 많으나요 신색 옷이야 뭐 그냥 이상한 도인들도 많이 입을 수 있죠 마음대로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이 승복이 나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발심을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발심한 심 그래서 심출가라고 그러잖아요 발심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즉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공부가 내 인생 전부야 최고의 공부야 그걸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정말 비유도 그렇게 진짜 그렇게 심한 비유가 없어요 정말 한강에 모래알 개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 삼천대천세계를 그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전부를 칠보로 다 하는 것보다 이 범소유산 개시연망 금강경 사꾸기 하나 공부하는 게 훨씬 셀 수 없을 정도 훨씬 낫다 이런 표현을 드는 이유가 현실에서 나의 눈을 사로잡고 내 감각을 사로잡고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거는 그냥 왔다 가는 거 잠깐 생겼다 사라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생겼다 사라지면 끝나는 거고 마음, 느낌, 감정, 돈, 명예, 권력, 지위 전부 다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발심을 한 사람은 그렇게 끊었다 피웠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하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안 하죠 하여간 끝까지 공부를 합니다 나는 더디어 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난 이 공부하다가 하겠다 그냥 끝까지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발심이고 왜냐하면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왔다 가는 생사법이니까 생사법에 목맬 필요는 없다는 거 확실하니까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다에 딱 의지하는 의지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이 했지만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건 뭐가 이렇게 기댈 만한 게 있어야 여기 이렇게 의지를 하지 의지할 무언가가 없는 거죠 이 공부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고 그게 진정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의식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의 보살은 이제 지금까지 앞에 공부해 왔던 거 공부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는 공덕 공능분입니다 어떤 공덕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즉 여러분들이 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의 의지해서 발심해서 내가 이 공부 이 공부를 정말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이 발심을 하는 까닭에 어떤 일이 생겨냐면 심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마음에 걸리죠 살다가 좋은 거 보이면 거기 걸리고 걸린다는 게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싫은 거 보면 밀쳐내고 싶고 눈에 띄는 것들을 전부 다 취하고 버리는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건 갖고 싶고 싫은 거 버리고 싶은 이 취사 간택의 놀이 내 마음을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거에도 걸리고 싫은 거에도 걸리죠 좋은 거는 사로잡혀서 걸리고 싫은 거는 밀쳐내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걸려요 얼마나 마음이 세상 모든 것에 걸리는 걸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화닭제가 나고요 여러분 마음 공부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속칭 표현하는 견성이라는 걸 체험을 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한동안 오히려 더 생생하게 보일 수 있죠 자기가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았나 하는 게 생생하게 보이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침체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걸리는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거 정말 너무 작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죠 지나가면서 친구가 아이고 요즘에 살 빠졌네 요즘에 살 쪘네 라든지 심지어는 살 쪘네도 아니에요 아이고 요즘에 보기 좋았다 건강해 보이네 혼자 생각으로 두 번째 세 번째야 저거 분명히 나 살 쪘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걸 거야 그래서 괜히 혼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남편이 한 말 자식이 한 말 옆 친구가 한 말 보살님들 뭐 그런 게 있다대요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뭘 얘기를 하는데 내 남편 직업에 대해서 옆집 엄마가 네 남편 뭐 이랬다면서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다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내가 행복할까요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소리가 하나 일어나서 사라졌구나 그 사람이 5분 동안 와서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갔다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 왔다가 갔구나 실제 그게 사실이잖아요 소리가 그냥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우리는 휘둘려 자꾸 모든 게 걸립니다 말 한마디에 걸리는 게 제일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말 한마디죠 전부 다 말 한마디입니다 마음 공부한 스님들은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말이 안 걸리느냐 똑같습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어떤 몇 가지 이렇게 굳이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큰 스님들이 제일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했다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스님들이 걸리는 거 걸리는 게 너 아직 다 깨달은 거 아니야 네 깨달은 거 완성된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아니야 아직 한참 멀었어 이 얘기가 제일 화가 나는 스님들이 옛날 얘기하면 그런 걸로 칼부림도 나고 이럴 정도로 내 법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공부가 익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죠? 그 대매법상하고 누군가? 뭐 한 이름이 정확히 제가 머리도 좀 안 좋을 뿐 아니라 그걸 유심히 잘 안 보면 그 전체적인 맥락만 보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잘 안 봅니다 잘 가르치는 교수님 잘 가르치려면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 있죠?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뭐 즉심즉불이라 했나? 뭐 뭐 뭐 즉심시불이라 했나? 그런데 이 마음이 바로 법이다 부처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스승이 나중에 제자를 보내서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와서 전해라 스승이 그게 아니란다 스승은 지금 다른 법을 편다 그러니까 그 노장이 미쳤구만 뭐 닌 그거 계속해라 노장은 그거 하라고 해라 난 그냥 이거다 한국인 것 같아요 상관없는 거죠 왜? 그건 다 방편이에요 즉심시불이라고 하든 즉심시불이 아니라고 하든 뭐 어떤 사람은 집신, 집신시불이라는 거 잘못 들었고 나서 집신이 왜 부처지? 하고 하다가 깨달았어요 집신이 왜 부처지? 하다가 깨달았다니까 즉심시불을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소린데 그걸 해석을 못해서 그게 똑같아요 말은 똥막대기가 부처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집신시불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함이 본인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인들은 너네가 뭐라고 하든 마음대로 해라 너네가 욕하려면 욕을 하고 판단하려면 판단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공부한다 이 정도가 이제 되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50법, 100법입니다 세간에서 말 한마디 휘둘리나 나 욕하는 거 휘둘리나 법에 대해서 휘둘리나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정말 딱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발심을 해서 꾸준히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같이 말 한마디 환경 하나, 조건 하나에 마음이 휘둘리는 거 보면 정말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럽고 치살살하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정말 이게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내가 깨달아야지 안되겠다 싶을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세상에 휘둘리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또 병원이나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나도 저렇게 병원님 어쩌고지 하고 막 조바심치는 마음을 볼 때 다 하나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걸려서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요 좋은 일 생겨가지고 내가 막 즐거울 때 그때 되게 꼴 보기 싫습니다 또 똑같아요 기분 나빠서 걸리는 것과 기분 좋은 거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만 쫓아다니고 자식이 막 성적 좋았다고 해서 막 기분 좋아하고 이럴 때 스스로 괜히 안 좋은 척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뒤에 가서 혼자 좋아하고 너무 너무 이렇게 이런가 싶어서 남편이 보너스 딱 갖다 줘도 거기로는 어 그래 수고했어 이러시면 뒤에 가서 좋아하잖아요 앞에서 너무 그러면 또 좀 너무 돈 밝힌 사람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즐거운 일을 우리가 막 쫓고 즐거운 일에 휘둘리고 그것도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일에 막 호들갑 떨고 좋아한다는 것은 곧 그 양변 시계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높이 올라간 만큼 반대로 똑같이 높이 올라가요 적게 올라가면 적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거에 크게 휘둘리는 사람일수록 괴로운 거에 크게 휘둘린다는 건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양변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에 휘둘려도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걸림이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공부를 하면 신무가의 마음의 걸림이 없어집니다 무가의고 마음의 걸림이 없어지는 까닭의 무휴 공포 공포가 사라진다 여기서 공포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두려움 우리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전을 한 거예요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밥을 못 먹고 보리꼬개 때 밥을 못 먹으면 어쩌나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음식을 저장하는 것을 연구하고 시대가 발전되게 다 그런 어떤 인간의 근원증 두려움 여러분도 미래가 두렵잖아요 모두가 미래가 두렵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갈지가 두렵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지가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두려우니까 지금 어떻게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맞아 맞아 해놓고 나가서 두렵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똑똑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 인간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핀트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다 맞는 얘기죠 근원에서 근원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공부가 어느정도 그야말로 참 마음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세간에서 그 어떤 뛰어난 학문을 공부하고 그 어떤 많은 돈을 벌고 그 어떤 재산을 늘리고 내 전용 세계 최고가는 전용 어떤 의사를 옆에 두고 있어도 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조원을 가지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하는 팀이 한 100명 전세계 최고가는 100명 교수들로만 이루어진 팀을 운영을 해도 난 아플 수도 있어요 감기도 걸릴 수 있습니다 수조원과 상관이 없어요 전용 비행기가 있어도 비행기도 추락할 수도 있고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려우냐면요 나다라는 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게 있으면 필연적으로 나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나 아닌 게 나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나 아닌 거 나를 나누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인식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면 내가 위축되거든요 내가 더 잘나야 되거든요 내가 더 잘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날 따라올까 봐 두렵거든요 나라는 게 있으면 아상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하면 나와 너가 사라지니까 원래 나다라는 게 사라지고 너다라는 게 사라지니까 괴로움이 붙을 자리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포심, 두려움, 근원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이 길 아닌 다른 길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99.9%는 전부 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 명예, 권력, 지위, 재산, 건강 이런 걸 향해 달려가잖아요 전부 다 엄청나게 끌어모으잖아요 그거 끌어모으는데 성공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조원을 벌었어도 그거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거 안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싹 죽었다 할지라도 그 수조원의 재산 가지고 밑에 형제, 자매, 자식들이 대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싸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싸울 확률도 높겠죠 수조원이 있으면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 괴로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두려움이 근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중생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무의 시, 두려움이 없음을 보시하는 것 그래서 반야심경을 시, 무의 자 무의,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는 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은 모든 세상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깨는 걸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종교가 나쁜 이런 점들을 막 얘기를 하는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많은 종교학자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는 근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종교인데 종교가 두려움을 더욱더 조장해서 심지어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조작해서 사생관, 죽고 사는 문제를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 두렵게 만든다 왜? 벌을 조장하고 벌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참해야 돼, 벌 받아 나중에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면 두려우니까 내가 두려우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반야심경에서 하는 얘기나 불교 교리에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심우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게 진정한 공부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왜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겠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절에 굳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는 다 부처를 끼고 살고 있는데 따로 절에 갈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두려움 없으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장해서 두려움은 내가 해결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야 돼요 신과 인간의 난 한 중간쯤 돼 너희들 간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권위를 자꾸 부여해요 복장에서도 권위를 부여하고 종교의식에서도 권위를 부여하고요 의식이라는 것도 허상, 환상이죠 제가 이런저런 종교 행사를 많이 가보고 불교 관련된 종교 행사 거룩한 종교 행사 또는 타종교 관련된 종교 행사도 많이 가봤습니다 와 그 종교 행사 참석하면 참 거룩해요 정말 마음으로 참 거룩함을 느껴요 정말 그 분위기만으로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방편이죠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정말 그 분위기만으로도 정말 따뜻하고 위로받고 그러니까 이제 탁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뭐 그것도 이해가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본질을 알고 본질을 알고 나서 그 방편을 자유자재로 써먹는 것과 전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반예신께서 말하는 정말 근원적인 우리의 두려움 공포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 이건 정말 이 공부에서 내가 본래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기 두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연금도 드러났고 뭐 뭐도 했고 뭐도 해놨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는 돈 많이니까 괜찮아 나는 뭐 건강한 체질이니까 괜찮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강 체질은 교통사고 안 나나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어디 딴 데 가서는 방법이 없는데요 정말로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정말 종교 사상 철학 다 찾아봤어요 정말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원리 전도몽사 전도된 뒤바뀌다는 것 뒤바뀐 꿈과 같은 착각의 허상 뒤바뀐 생각들 거기를 멀리 여인다 원리 원리 여이게 된다 즉 뒤바뀐 허망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지휘라는 게 허상인데 허상인 줄 모르고 그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을 쫓는 거잖아요 실제 진짜를 쫓지 않고 가짜 허상 가짜를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몽상이죠 완전 뒤바뀐 거죠 쫓아야 될 건 쫓지 않고 쫓지 말아야 될 걸 쫓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완전 뒤바뀐 거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보면 어때요 가족이 행복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벌려고 가족을 버려버려요 로또 당첨되고 나면 가족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지간에 싸우고 그 돈과 싸우느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도몽상이 되어서 뒤집혀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삶 자체가 이렇게 전도몽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삶 자체가 전도몽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라고 느끼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전도몽상입니다 나라는 게 실제 없는데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뒤집힌 뒤바뀐 험앙한 착각을 실제라고 여기고 진실이라고 여겨서 거기에 평생을 바칩니다 평생을 내 평생을 바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한 30년 범나비 한 30년 되신 스님이 전화가 오셔서 그분 은사스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분 은사스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해서 제가 그분 은사스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전통방식대로 고지곳대로 믿어야 돼 하는 그런 방식대로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분은 그 은사스님 밑에서 30년을 그렇게 배웠고 그걸 100% 믿었답니다 왜냐하면 은사스님에 대한 고륵한 믿는 마음 때문에 100% 믿고 살았대요 그런데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이상하다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있었지만 믿는 동안은 그게 그냥 어떻게든 해소가 되더래요 막 이렇게 저렇게 껴맞춰가지고라도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제 와서 속았다 차마 스승님한테 속았다는 말을 못하고 그분의 방편을 내가 너무 방편 고지곳대로만 믿어왔었다 하나하나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깝더라 그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한 몇십 년 내가 진짜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또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아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실패인 것처럼 느낄 수는 있으나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오는 겁니다 지금 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했던 그리고 그것도 다 허상 생각이잖아요 지금 알면 되는 거지 그때 몰랐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가 실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몽상이 왜 전도몽상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아가고 있는데 알아갈수록 자기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신도님들한테 설법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되게 충격적인 어떤 말투로 그렇게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도몽상되어서 평생을 허비합니다 평생을 전도몽상된 줄 모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까지도 그 길로 몰아 넣으면서 남들 힘들게 해가면서 이거를 평생하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전도몽상되어 있나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도 이제 또 전도몽상으로 쫓아가죠 한 1년 공부하다가 재미없네 하고 이제 또 딴 거 보고 또 딴 거 뭐 나를 끌게 하는 무언가를 또 쫓아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끊임없이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완전 뒤바뀐 헛된 망상 언니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서 구경에는 결국에는 마침내는 끝끝내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에 확실하게만 뿌리고 내리고 있으면 반야바람일다 내가 정말 이 반야지혜 이 정말 마음공부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는 이 공부 이 공부에 확실한 정말 신심을 가지고 발심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심이 확실하게 돼 있으면 이런 공덕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 없구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 없는 순간에 딱 전환이 일어나서 공부 끝난다 혹은 끝나고 나다도 물론 보임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 단계와 이 중생의 단계와 깨달음 이후 단계를 엄청난 갭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갭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백지장 한 장 차이보다도 못하다 화가 난다 고작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공부는요 꼭 깨닫고 나야지만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계속해서 성숙되고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깨닫고 나도 오히려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깨닫게 되면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꾸준하게 내가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삶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은은하게 드러나지만 분별이 워낙 지중해서 분별에 순식간 휩쓸려 버리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본문 들을 땐 좋은데 나중에 가면 또 자꾸자꾸 휘둘린다 이거를 죄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부가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고 그 공부가 읽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읽어가는 것 같아도 아주 크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걸 저런 방편을 들죠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이 있다 천상세계가 천이 그런데 예를 들어 여섯 번째 천이, 일곱 번째 천의 저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끼리 서로 수준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게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천상세계를 보면 유일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게 높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계에는 그 28천의 모든 정신세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상세계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가 성숙한 것 같지 여기서 봤을 땐 공부가 조금 성숙한 것 같지만 천상세계로 보면 몇 개 천상세계로 뛰어넘는 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방편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건 진짜 완전 방편이지만 그렇게 큰 공부 정말 정말 금강경에서 표현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유가 정말 점점 점점 정말 정말 진실한 비유였구나라는 것이 요만큼의 거짓말도 없는 비유였구나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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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